어이구 늦었다! 어? 잠시만요. 왜? 건물이lit겠습니다. 삐.... 뭐여 카노? 탑승하실 수 없습니다. 왜? 중령 초과입니다. 뭐놔 카노! 내가 화물도 아니고 어제 비행기타려고 새끼나 굶었는데 내가 화물인겨, 중량 초각에. 다시 해보소. 이거 밖에서 안 하고 또 안에서 찍고 말이야. 와이카는 이거 살다 살다 병의 표에 참 잘 쓰여 찍어주는 것도 처음 보네요. 희한하네요. 고기야. 보기야 아버지. 비행기 그 에어프라이어 처음 타봐요? 왜 뭐 잘못됐습니까? 아니 비행기 예전에 모르는. 비행기를 딱 타놔. 보이소. 신발 딱 벗지. 여기 딱 벗어가.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라 해. 비행기 처음 타놔. 무식하게. 무식하게. 이렇게 좋은 거를 미리 가르쳐 줘야지. 양말 이거 먹고. 진짜. 양말 깬다. 가만히 걸어보자. 경호의 아버지. 이번에 뭐 신공항특병도 통과됐다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그럼요. 통과됐죠. 아니 통과는 뭐. 아까 경호의 아버지 통과. 삐이 하면서 통과하는 거 봤어도. 공항이 뭘 통과를 해? 나 엄마 공항장애가 있어갖고. 엄마 골이 딱 아프다. 그런 얘기 들으면. 공항장애요? 이제 어머니 그거 공항장애가 아니고. 공항장애. 아따. 좀 알아들으면 되지. 따졌었노. 그러면 공항 그거 뭐 그거 되면은 이제 금물살 이제 타는 거라 해. 아이고 그러면 예. 금물살 타는 거지예. 경호의 아버지. 그 금물살이 급한 게 아니고. 그 뱃살부터 빼야 되겠구만. 긁기 급하다. 와 저 파도가 친다 파도가. 뱃살봐라 저. 그 먹고 배가 뭐. 보톡스 맞았나 배. 아 그러면 이제. 미쿡하고 그 뭐고. 구라파까지. 바로 막 이렇게 우리도 갈 수 있는 거라 해. 그러면 예. 이제. 멀리 뛰기도 저 멀리서 뛰어와가지고. 도약을 해야지 멀리 뛴다 아입니까. 요번에 그래서 통과됐는 김에 지을 때 길이 긴 거지 가 그래 잘해 보려고 지금 정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아 맞아해. 그라마 그 공공항까지 옮길라 카마 딜긴데. 마이 딜긴데. 마 걱정 확 부드럽네 있어. 이번에는. 이거 통과될 때 협상을 잘해갖고. 공공항하고. 민간공항하고 같이 전부 다 옮기는데. 그거 팔아갖고 돈 모자란 건 나라에서 대준다 카디다. 내가 그 신문에서 봤어요. 그게 바로 그 기부앤테이크 아니라. 아따 무식하다 무식해. 기부앤테이크가 뭡니까. 기부대학력 하는 기입니다. 아 기부대학력. 예. 대학 이런 건너. 내가 설명해 줄게요. 기부대학력이 뭐냐 하면. 사업 시행사에서 공항을 지가 국방부에 기부를 합니다. 그러면 국방부는 옛날 군공항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 시행사에 개발비를 대주는 게. 그게 바로 기부대학력. 독특대학력. 독특대학력. 보기야 아버지 정말 똑똑하대. 그게 영어로 하면 도네이션 하는 게. 도네이션? 토네이도 하고 똑같은 거라. 이제 다 하지 이뻄아. 비행기 타고 가요. 아 죽인다 아이가. 좋지? 맞습니다. 말을 많이 가카나. 배가 고픈데 여는 기내식 안 주나? 맨날 고픈 거 아이가. 그래. 미안타. 뭐지 카노. 여는 뭐. 비행기 뭐 이카나. 여는 기내식을 이쁜 아가씨가 안 주고. 막 던져주고 이카나. 경호야 아버지. 채찌피티라고 들어봤어 애. 뭐라고 애? 채찌피티. AI 시대 아이다 애. 자동으로 딱 주면은 자동으로 딱 받는 거. 뭐랬나 비행기 처음 타나. 봉다리도 까가 나와야지. 일어나오면 되는겨. 가노. 손 좀 움직여라. 뱃살바라 뱃살. 이거 참 내. 어렵네. 아따 대사 이런 거 연구한다고 스태프들의 고생 많이 했겠는데. 벌써 먹고 계시는 게. 주면 뭘 하고 죽는 거 아이가. 영국하니까 생각나네. 그 공공항 옮기는 데가. 거기 연구개발 특구가 들어온다 카던데 알고 있습니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땅에다가 관광특구 경제개발특구. 연구개발특구. 이렇게 세 가지가 지정된다 카던말이라예. 아따 뭐가 그렇게 어렵노. 좀 쉽게 말해 보이소. 쉽게 말해서 특별법 통과라카는기. 공항을 쉽게 건설하기 위해서. 그렇게 법을 통과시키 준기라요. 들어는 봤나. 에어시티. 에어시티가 뭐래. 나는 뭐고. 모시메리. 에어메리. 에어백. 뭐 이런 거는 들어갔는데. 에어시티는 뭐라니. 대단하다 대단해 참. 가만히 걸어보자. 그러면 공항이 말로만 들어 놓은 게 아니고. 진짜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지야. 맞다 아입니까. 그러면 이제 막. 댕기 소리 안 들려도 돼? 시끄러워서. 귀에 따까리가 다 앉았어요 제가. 돈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네. 오. 가만히 걸 안 보자. 오븐에 공항이 새로 연해 들어오면 대충 계산기 뚜뜨려 보이긴 해. 대구 경북에 생산 유발액이 36조. 부가가치가 15조. 취업 유발이 40만 명. 와. 마무시하네. 아. 경호야 아버지. 컴퓨터도 나쁜데 자꾸 골치 아프게 숫자 얘기 고마워야 했어. 대충 두드려 봐도. 앞으로. 대구 경북 사람들. 100년은. 걱정 없는 기라. 100년 보기 있으면 뭐하러 나 줄 거 없는데. 아. 잘만 한다면 기회는 기회인데. 잘 한번 지켜보시다. 그러합시다. 보면 되나? 안 되겠나? 그 돼야지. 거만 시끄러운데 돼야지. 레이디스 앤 젠틀맨. 좀 이따 뚜바이에 도착하겠습니다. 벨트 탄 뒤 붙들어 메이송. 아. 아무튼. 서로 지역 간에 서로 협조 잘해가.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십니다. 이제. 꼭 묵고 알 묵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래 안 돼. 이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 중요한 이야기한데 뭐 하는겨. 아이고. 어. 호박에 줄 건다고 수박 되나? 어. 안 되나? 안 된다. 아니. 니가 애 아이가? 내 얼굴에 내가 친하는데. 범에 마이 호바 되나? 이제 뚜바이에 곧 도착한다 아니까. 우리 뚜바이에서. 뚜바이. 은지해. 어. 왜? 라임 아이가. 아.